유엔의 보고서 거기에 첫 문장이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이제는 영토나 국가를 지킬 때가 아니라 인간을 지킬 때이다 이 시대는 땅에 대한 관심 국가의 제도, 체제, 자본에 대한 관심보다 국가가 국가가 존속시킬 수 있는 구성원이 인간에 대하여 생각을 하고 사람을 지켜야 될 때다 라고 선언서의 첫 문장을 기록했습니다 그만큼 이 시대가 인간, 위기의 시대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인간을 지킨다고 할 때 인간의 무엇을 지켜야 되는가 여러분들 가운데 그 기사를 접하신 분들이 있으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2010년 6월 한국의 영등포구에 있는 한 초등학교에서 대낮에 학교에서 파하고 나오는 초등학교 1학년 여자아이를 그 동네에 살고 있었던 일용직을 하는 청년이 납치를 해서 성폭행을 하고 살해를 한 사건이 발발했습니다 나중에 범인이 잡혔습니다 이 범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왜 이런 끔찍한 일을 행했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그 범죄를 저지른 청년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 안에 괴물이 있어요 라고 답을 했습니다 나도 내가 왜 그런 끔찍한 일을 했는지 도무지 내 자신을 알 수 없습니다 내 속에 내가 아닌 어떤 괴물이 나를 이렇게 만든 것 같아요 여러분 현대를 사랑하는 이 땅의 많은 사람들 속에 괴물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분노라는 괴물이 어떤 사람에게는 탐욕이라는 괴물이 어떤 사람에게는 정욕이라고 하는 괴물이 어떤 사람에게는 이기심이라고 하는 괴물이 다양한 괴물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현대인들 마음속에서 자리를 잡고 그 사람을 그 괴물이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 시대가 인간을 지켜야 되는 시대라고 하면 바로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을 잘못된 길로 이끌어가는 우리를 괴물로 만들어가고 있는 내 속에 있는 내가 알지 못하는 괴물로부터 우리 자신들을 지키고 인간을 지켜야 되겠다 이런 고민이 이 시대에 올바르게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크리찬들이 당면한 고민이고 또 갈등 아니겠습니까 마가 복음을 기록한 마가 역시 평생의 고민과 이 문제를 가지고 씨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가는 젊은 시절에 일찍이 열정도 있었고 그의 삶에 대한 헌신에 대한 자세도 있었고 그렇게 할 수 있을 만한 시대적 능력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마가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 1차 선교 여행을 가려고 할 때 함께 동력하는 사람으로 바나바의 추천을 받아서 마가가 동력하게 됩니다 시작할 때만 해도 마가는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내 인생은 내 열정으로 내 이 헌신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능력과 내가 가지고 있는 판단력으로 필시 멋진 인생을 살아낼 거야 사도 바울이 가졌던 마음은 소아시아에서 만나는 선교적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이 선교를 끝까지 잘할 수 있을까 하는 불안과 염려가 있을 겁니다 바나바는 섬김과 도움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내가 이 바울을 도와서 이 멋진 하나님의 교획을 섬기고 도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으로 긴장이 됐을 겁니다 근데 젊은 이 마가는 자신이 선택한 그 인생과 자신이 가고 있는 그 길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근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선교 도중에 마가는 그만 자기가 선택한 그 길을 포기하고 자기의 고향인 지역으로 돌아가고 맙니다 여러분 마가는 일찍이 젊은 시절에 실패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도대체 내 실패의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내가 왜 이렇게 내 인생에 대한 자신감으로 출발했던 내 인생을 끝까지 아름답게 마무리 짓지 못하고 패배의 쓴 잔을 마셔야 됐을까 아마 그 누구보다도 그 문제에 대한 치열한 물음과 통렬한 자기 반성과 그 문제의 답을 찾기 위한 추구가 이 마가에게 있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 마가가 자기 인생에 대한 문제를 답을 찾기 위해서 추구하는 과정에 주목했던 분이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마가는 자신이 추적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마가보금이라고 하는 스토리에다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가보금은 다시 말하면 실패한 마가라는 젊은이가 어떻게 자기 인생을 재구성할 수 있을지 어떻게 자기 인생을 더 멋지게 완성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깨닫고 감동받은 말씀을 기록한 내용이 마가보금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보금 마지막 15장 39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순간 예수님의 사형을 집행하는 로마의 백부장이 하는 고백이 하이라이트로 기록이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실패한 인생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을 십자가 처형에 집행하던 그 로마의 백부장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쉽게 풀어 얘기하면 저 사람이야말로 이 땅에 있는 모든 인생들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지키고 성공된 인생을 사신 분이다 하는 고백입니다 마가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만나는 수많은 인생의 문제 앞에서 승리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지키고 멋진 인생을 이 땅에 펼쳐나가신 분이다 이게 복음이란다 그래서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삶의 현장에서 가장 완성된 인생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움의 본질을 회복하며 인생의 참 원형의 삶을 살 수 있는가 이것을 내가 여러분들에게 알리고 싶은데 이게 복음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입니다 하는 말로 시작된 마가 복음의 이야기가 여기에 기인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가가 볼 때 자기 인생의 실패에 대한 답을 예수님에게도 찾습니다 자기가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는지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지키고 살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을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마가가 예수님의 인생을 추적해 가면서 예수님이 만난 우리 인간들이 경험하게 될 상황 속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의 그 승리의 본질은 무엇이고 그 능력이 어디에서 나타났는가 그게 바로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부활 신앙에서부터 기인했다 하는 것이 마가가 예수님을 주목하고 살펴보고 추구해 본 결과로 얻은 답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부활 신앙의 유무에 따라 결정된다 부활 신앙이 약해지고 결여되면 사람들은 자신이 만난 인생의 문제 앞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다 자기와 같이 그 길을 중도 하차할 수밖에 없는 약한 인생이 되고 만다 그러나 부활 신앙을 갖게 되면 내가 만나는 인생의 문제와 상황이 무엇이든지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지키고 멋진 인생을 살아낼 수 있다 한 것이 마가가 찾은 해답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찾아야 될 인생의 답이 그것 아니겠습니까 마가복음은 그래서 사복음서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자신이 대제사장과 바리세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잡혀서 고난과 또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하게 될 거라는 예고를 세 번씩이나 반복해서 기록을 합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기록이 되는데 마가복음에만 유독 세 번이나 연달아 기록이 됩니다 첫 번째는 8장 30절에서 34절에 기록이 됩니다 그 앞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가는데 제자들이 서로 누가 높은가 누가 큰 자리를 차지하는가 그런 대화들이 계속 물밑에서 이루어지다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아라고도 얘기하고 선주자 중에 하나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듯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속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추구하는 게 무엇이었냐면 서로 높아지고 서로 능력을 얻고 서로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을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때에 그 일로 인하여 사람들이 겉으로 표현되진 않았지만 마음 속에 심리적인 시기와 질투 그로 인한 미움이 가득한 그때에 예수님께서 부활할 거라는 예고를 그들에게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동문서답과 같죠 이쪽에선 자신들의 미움과 시기와 질투를 마음에 숨겨놓고 서로 각축하고 다투고 있는 그때에 주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보고 그런 상황 속에서 얘기하시는 게 이 부활에 대한 얘기예요 무슨 뜻입니까 얘들아 너희 마음에 시기와 질투 그로 인하여 미움이 일어나거든 내 마음 속에 있는 부활신앙을 점검해 보라는 거야 내 속에 부활신앙이 없으면 시기심이 나를 지배합니다 미움이 나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러나 내 속에 부활신앙이 분명하면 미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시기와 질투에 우리의 마음이 사로잡히지 않게 됩니다 두 번째는 9장 30절에서 32절에 나오는데 그 상황은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기도할 때 예수님이 변형하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여기에다 우리가 초막 셋을 짓자고 얘기하고 그곳에 살다고 할 때 주님이 다시 그들의 마음을 되돌린 다음에 산 아래로 내려오십니다 산 아래 내려오니까 귀신들이 아이를 고치지 못하는 제자들과 사람들 사이에 그냥 여기저기에서 시끄러운 소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이 믿음이 없는 연고라 예수님이 변화하신 산 위에서는 지극히 거룩한 참된 하나님의 모습이 현연이 됐는데 세상에 내려와 보니까 세상에는 불신과 거짓으로 서로의 반목과 서로의 다툼으로 가득한 세상이 연출된 거예요 그것이 연출되는 그 상황 속에서 두 번째 주님께서 부활하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불신과 거짓과 다툼과 우리 인생에 대한 불안이 찾아오는 것은 내 속에 부활신앙이 뿌리 깊게 내리지 못했기 때문이라 그 순간에 우리가 만나는 인생의 거짓과 불신들을 무엇으로 이길 수 있는가 부활신앙으로 이길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예고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마가범 10장 32절 34절에서 하시는 말씀인데 오늘의 이 상황은 그 전후로 볼 때 예수님을 사로잡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의 무리가 서서히 예수님의 마음을 집요하게 공격할 때입니다 이미 유대인들의 모의가 끝이 나고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기로 결정을 하고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지 그 모의가 아주 심하게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곧 자신이 잡혀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예감하시고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오늘이 부활 예고에 대한 말씀이십니다 죽음의 위기가 찾아오고 사람들로부터 우리 인생이 소외되어가고 우리의 삶의 기반과 근거가 무너져 내려가는 그때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메시지가 부활신앙을 마음에 회복시키라는 겁니다 그 부활신앙이 있어야 죽음의 문제 앞에서 담대하고 위기의 문제 앞에서 담대할 수 있다 마가가 지금 1장부터 16장까지 쭉 마가복음을 기록해나가는 그 기록해나가는 핵심 속에 가장 중요한 게 마가가 발견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부활신앙이었어요 이 부활신앙이 있는 한 우리들은 이길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 그러면 도대체 부활신앙을 가질 때 우리들이 승리하고 이길 수 있다고 하면 그 부활신앙의 의미가 무엇인가 세 가지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사랑이 미움을 이길 수 있다 하는 것이 부활신앙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 33절 상반들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느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우메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사람들이 넘기는 까닭은 그 속에 사람들 속에 있는 미움과 시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의 미움과 시기가 예수님을 죽음으로 넘겨주는 거예요 미움으로 인하여 자신이 죽음으로 넘겨지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사람들의 자기를 향한 그 미움을 이길 수 있었는가 부활신앙으로 이겼다 그 부활신앙의 그 핵심 속에는 사랑이 미움을 이긴다는 신앙이 숨어 있는 거예요 오늘 현대 크리찬들이 왜 세상 살면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관계가 깨어지고 어려움을 당합니까 거시적으로 보면 부활신앙이 약해져서고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사랑의 미움을 이긴다고 하는 부활신앙의 핵심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고온이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한국이 낳은 최고의 시인이라고도 얘기하죠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이들은 세상이 불로 망한다 어떤 이들은 세상이 물로 망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신이 생각할 때는 세상은 미움으로 망한다 세상은 불로 심판당할 거야 세상은 물로 심판당할 거야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시인의 눈은 이미 이 세상이 심판 속에 있다는 거예요 미움이라는 것으로 심판을 받고 있다 어떻게 하면 심판받고 있는 미움이라는 세상에서부터 우리들의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지킬 수 있는가 사랑이 미움을 이긴다는 부활신앙의 구체적 고백이 있을 때 이 세상에서 우리들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떤 일을 당하든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지키고 이길 수 있다 두 번째 고백은 선의, 진리가 거짓을 이긴다는 신앙입니다 부활신앙 속에 들어가 있는 구체적인 우리가 깨달을 고백적인 신앙은 곧 그것이죠 진리가 거짓을 거짓을 이긴다 오늘 본문 33절 하반전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저희가 죽이기로 결안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예수님을 예수님을 제사장의 무리들이 잡아가지고 자신들이 예수님의 죄를 확정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에 넘겨주겠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대대장의 무리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죄인이라고 확정하기까지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거짓 증인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진리에 고발된 분이 아니라 사람들의 거짓에 의하여 죄인이 되신 분이죠 저희들이 나를 죽이기로 결안하고 거짓으로 저들이 나를 죽이기로 결정했다 사람들은 거짓이라도 우리의 숫자가 많으면 이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생각은 달라서요 거짓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이긴다 진리가 거짓을 이긴다고 하는 이 신앙은 예수님의 부활신앙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거죠 인도의 간디가 영국의 인도를 지배를 받고 있을 때 당신이 무평력 독립투쟁 운동을 일으킵니다 그러다가 영국 사람에 의해가지고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오랫동안 옥고를 치르고 있는 때에 그를 간수하고 있었던 영국의 간수장이 간디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이런다고 영국이 인도를 독립시켜 줄 것 같으냐 이제 독립운동 그만하고 영국이 당신에게 많은 걸 제안했으니까 그 정도 이익을 당신이 누리고 독립운동 이 투쟁을 고만했으면 좋겠다 그때 간디가 그 영국 간수장에게 하는 말이 그런 말을 합니다 나는 진리가 졌다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내가 진리 편에 서는 한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나는 진리가 졌다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간디가 자기 자서전을 쓰면서 자서전에 부제를 달았어요 간디 자서전이 원 제목이고 부제가 있는데 부제가 나의 진리 실험 이야기 자신의 인생으로 정말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인지 실험하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란 여러분 부활신앙이 의미하는 오늘의 나의 신앙적 구체적 고백이 뭡니까 진리가 거짓을 이긴다 사람은 거짓의 힘을 믿지만 나는 진리의 능력을 믿는다 그래서 나는 언제나 진리 편에 서겠다는 세상에 온갖 거짓과 오염과 타락으로 부패해져가는 그 속에서도 우리들이 부활신앙으로 오늘을 살아간다는 이유는 뜻은 거기에 있는 거죠 진리가 거짓을 이긴다 그래서 나는 내가 믿는 부활신앙에 따라 오늘을 진리를 쫓아 내 인생을 진리를 실험하는 실험장으로 살겠다 세 번째 부활신앙이 가지고 있는 구체적인 우리에게 주는 신앙적 고백이 있습니다 생명이 죽음을 이긴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많은 제사장들과 유대인 무리들은 예수님을 죽이면 끝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들은 죽음이 인간의 최고 결정권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인간을 죽이면 그 인간의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주님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 이것은 죽음이 결코 이길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속에 있다는 우리는 생명을 따라 사는 사람이지 죽음이 두려워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히 살 것을 생각하며 우리가 사는 오늘 현실 속에서 영원히 내가 하나님 앞에 가져갈 신앙의 흔적을 예비하고 사는 사람이지 죽음이 두려워서 죽지 않기 위하여 건강을 관리하고 음식을 먹고 재물을 모으고 자기 인생을 거기에 초점 지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런데 오늘 이 땅에는 많은 크리찬들이 죽음이 두려워서 살아갑니다 죽지 않기 위해서 살아가요 부활신앙이 없는 거죠 이런 이름을 붙여도 된다고 하면 그 사람은 예수를 믿지만 죽음 신앙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음의 신앙을 믿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 나를 이기지 못한다고 하는 생명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내가 오늘 여기서 살아가는 것은 죽지 않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을 선취하기 위하여 죽기 위해 사는 사람 영원한 생명이 있는 사람은 이 땅에서 죽을 것 같이 살아갑니다 죽을 것 같이 봉사하고 죽을 것 같이 섬기고 죽을 것 같이 예배하고 죽을 것 같이 헌신하고 왜요? 죽음 뒤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영원한 생명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죽지 않기 위해서 세상에 바등바등 살아갑니다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서 이런 고백을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나는 부활이여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릎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마리아야 내가 이 신앙에 붙들려 살아야 돼 부활 신앙이야 마리아는 지금 자기 오빠의 죽음 무덤 앞에서 죽음 신앙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죽으니까 끝이구나 이제 나는 죽지 않기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이 생각과 결심이 마리아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그때에 주님께서 마리아에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란다 우리는 죽지 않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죽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야 왜냐하면 우리에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이야 이것을 내가 믿느냐 너는 지금 어떤 신앙을 믿느냐 여러분 우리들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내 인생의 틀을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부활 신앙을 통하여 사랑의 미움을 이긴다는 신앙의 틀로 진리가 거짓을 이긴다는 신앙의 틀로 나는 죽지 않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죽을 것처럼 사는 사람이야 부활 신앙을 갖는 거야 예배하되 죽을 것처럼 예배하세요 헌신하되 죽을 것처럼 헌신하세요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되 죽을 것 같이 살아가세요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여기서 사랑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올라갈 때 가져갈 사랑의 내용이 없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살되 내 인생을 위해서 살되 죽지 않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바라보고 오늘 매 시간 매 초를 죽을 것처럼 행복하게 사세요 그것이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부활 신앙의 의미 아니겠습니까 이 신앙이 여러분 심령에 부활되는 역사가 이 부활의 아침에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